어! 네! 봤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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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됐다니까? 남자다! 안경 쓴 사람 너무 많아! 안경 의미 없다! 어? 약간 미안한데 애한테 너무 못생겼다! 근데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일단 얘라고 했다! 저는 모르겠어요! 나한테는 약간 이런 이미지야! 정답! 근데 보여드려야 돼요! 나 정답! 너무 많은데? 너무 이상하다! 이게 누구지? 누굴까? 정답! 이동훈! 정답! 나현! 정답! 박정환! 신진석! 진진! 진사! 이거 어떻게 진서야! 이거 어떻게 진서야! 진서라고? 진서 너무 넓어 얼굴이! 진서는 얼굴이 그렇지 않아! 각주! 약간 각이 줘야 될 것 같아! 진서야 보고 있니? 진서야! 미안해! 사람들이 다 변상일이라고! 나도 그리고 당황했어! 아 대박! 아! 뭐야! 오케이! 잠시만요! 할게요! 진서! 진서! 그냥 네모나 안경 쓰고 약간 그 느낌 아니야? 아 너무 관심이 없어서 그래! 그래! 눈 찢어졌다! 저 찢어지는 눈이야! 아! 누리기 어려워! 이거는 다 아시겠다! 정답! 정답! 내가 먼저 했다! 내가 먼저 했다! 정답! 정답! 나해요! 나해요! 아! 좋아! 좋아! 정답! 아 이거랑 했으면 딱 이게 말이 안돼 라쉑 수술해서 라쉑 수술해서 근데 이걸 가려봐요 이게 어딜 봐서 복종하냐 그치 그건그래 화가 가득 나있잖아 요즘 눈이 얼굴 뭐하네 눈이 화가당한게 아니라 승부사의 눈빛이야 정원아 보고있네 이게 너란다 어? 댓글에 오유진 나온다 정답! 오유진 정답! 아 진짜 웃겨 댓글로 누가 봐도 오유진이라고 여자 기사는 안나오면 어떻게 이 방송 끝나고 기사회 소집할 것 같아요 네 가겠습니다 누가 봐도 오유진 이게 한가랑만 아 잘 못끌었어 아 잘 못끌었어 취소 그거야 아 진짜 웃겨 또 안경이 안경 쓴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뭐야 아까 나랑 정답! 신진석 정이 있어 정이에요? 정 아니에요 질수 질수 아이고 일단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일단 보여드려요 이거 아니고 정답 우유진 정답! 정답 김미리 정답 최정 일단 던져봐 던져봐요 누구지? 남자야 남자죠 남자 변성일 땡 어 누구지? 목진석 땡 정답 백홍섭 땡 힌트 아 아닌가 확실하지 않네 뭐야 약간 그 액션 있어요 이 사람의 액션 액션 갈게요 정답 정답 이동훈 정답 동훈이가 안경을 껴나? 안경 끼잖아 껴다 벗었다 껴다 벗었다 아 이건 액션으로 가야되네 대박 액션으로 가야되네 액션 로봇같이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참 아까 혜룡이랑 그린거랑 너무 똑같아요 쌍둥이었나봐 동훈이랑 진서로 몇 문제 남았어요? 두 문제 우리가 다 맞춰야지 동작이래요 아 그래요? 갑시다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잘 그리려고 한다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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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다 여자다 정답 오유진 아니야 오유진 아니야? 아 언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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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라 형 아니야 정답 정답 아까 맞았어요 아 내가 맞았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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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유진 아 근데 너무 별로 못 그렸는데 아 계속 그려봐 어 그래 끝까지 그려보자 유진아 이렇게 그려줄게 아니 언니 저는 앞머리 없잖아요 아 그러네 근데 바로 이렇게 아니 잠깐만 너무 사신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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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진이가 진짜 저예요? 와 아니 근데 와 와 이거 비슷하다 와 수지 많이 비었네 하하하하 수지 많이 비었어 하하하하 와 이거 너무 근데 유진이가 비슷하다 나 맞네 유진아 너 코가 하나밖에 없어 하하하하 입꼬리가 포인트야 입꼬리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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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줄이 왜 나와 건줄이? 하하하하 오 이뻐 이뻐 탈모네 와 유진이가 탈모라고 많이 비었네 하하하하 머릿속범 자 그러면은 재미로 마지막 가보자 네 마지막 하하하하 아 맞다 네 오케이 맞정보다 어려워요? 뭘까? 이거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데 왜? 어? 이야 뭐야 뭐지? 뭐지? 이거 그림을 그리는 사범님한테 아 이거 진짜 사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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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사범님이야 후보 박정성 사범님 옥진석 사범님 어? 잠깐만 야 누르고 있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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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성 잠깐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미안해요 사범님 이게 뭐야! 나는 신인여사원인 줄 알았어. 정희가 이것만 보고 맞췄어요. 이거 안그렸는데. 이거 진짜 히데이의 그림이다. 히데이 그림. 이것만 보고. 머리 6가닥. 진짜 이거. 죄송해요. 이거 취소할게요. 정상사원님한테 그러지마. 몇 가닥 더 추가했습니다. 재미를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실제로는 이것보다 머리가 많은데요. 정상사원님 사랑합니다. 사모님 아시죠? 사모님 제 맘 알죠? 아 너무. 아 됐지. 아이고.